5월 5월은 가정의 딸이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계절의 요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그런 5월입니다. 그런데 5월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하면 어린이를 잘 키워보자, 사랑하자 하는 정신이고 또 5월의 정신의 한 부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자 하는 것이죠. 또 5월의 정신의 한 부분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보자, 좋은 스승이 되어보자. 그래서 어린이 주관, 어버이 주관, 또 스승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그런 주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부모가 행복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똑바로 가르치는 사이라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새 공간에서 살게 되죠. 제일 먼저는 사람이 태중에서 시작을 때요.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태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그냥 어린아이가 자라나잖아요. 태중의 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예수 그리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 보금 1장 43절 44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지요. 내게 나오니 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할렐루야 복중에 있는 아이도 예수 그리또를 잉태한 마리아가 옴으로 인하여 뛰어놀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을 때도 태중에 있을 때도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전도하면서 찬양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태중에서 성장을 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공적인 세움과 지키움은 요호와로 인하여 결정이 된다.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보호가 있어야 완전하게 세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렇게 보죠. 그럼 대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공간에 오는 거예요. 공간에 와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부모의 축복이 아이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요호와를 경애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요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아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 입술에서, 그 표정에서, 그의 삶에서, 포도나무에서 집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게 뭔가 기쁨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요호와를 경애하는 가장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모습이 바꿔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요호와를 경애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희망이 있고 어린 감남나무 같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하게 되는 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니까 요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원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원을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 있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요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세탁할 때도 옷을 만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만든 사람의 뜻을 거역하고 그냥 물빨래 안 하는 거 물빨래 해버리면 옷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화분을 키우는데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줬더니 물 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성인장애는 물 자주 주니까 죽어버리지요. 그러니까 화분에도 또 어떤 나무에도 짐승에도 그의 글맞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보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문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자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젊어서는 자녀가 어리니까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 오기도 하고 안 오게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런데 아이한테 부모가 그렇게 맘대로 양육을 해버리면 나중에 노년에 갔을 때 아이가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부모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사도 가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 중심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될 때 나중에 그 아이가 신앙이 들어가면 노년에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함으로 노년의 부모님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제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때로는 장수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은 없다.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영혼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서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 낙태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상급받는 위치의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백명의 자녀가 없어도 장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은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사도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하면 자녀는 효자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아비드라 너의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함부로 때리거나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없으면 이 아기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이만 죽고 부모가 사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막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교회 중직들 가운데도 학원 가는 거 하고 교회 가는 거 하고 겹치어치게 되면 학원으로 보낸다. 그 말을 들었어요. 반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 밑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 부모 밑에서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모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에스드버 같은 인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잘 키워서 전등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성공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를 공급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기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 없는 가정은 있어도요 부모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부모는 계세요. 자녀는 건강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를 드렸고 한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가라도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가족이 부흥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꿈을 키워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례하기를 원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애기가 안 들었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이 또 다른 여자 분인나라고 하는 여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애기를 잘 가지고 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은 늘 한나에게 와 있었습니다. 시계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지금 서로 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기도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절된 후에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는 그 성전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는 그 기특함, 그 거룩함, 그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서원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안정을 달라고도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무슨 서원을 하셨나요? 과거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하나 샀습니다. 90%를 드릴 테니까 당선시켜주세요. 그런 서원은 조금 그러잖아요. 그것도 서원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못했어요. 그러면 서원 안 지키도 돼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찾으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래가지고 신경 쓰다가 어느 날 농정일을 하다 보니까 쨍 밑창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탁 찾는 순간에 서원한 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있다가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다는 말은 반지를 잊어버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서원한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사는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은 또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분명히 신앙생활 잘할 거다. 제가 집에 가서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아이 둘 놓고 나니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아는데 설거 듣는 여러분은 빼고 그런 사람들은 해결하고 서원을 지켜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서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집사 또 세례받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하죠. 또 안수받을 때 그런 약속을 합니다. 서원은 갚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주일성수하겠다 또 뭐하겠다 척 서원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에게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가정의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덧립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온 가정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고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배고프면 전화해. 내가 갈게. 어려움 당하면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전화하라고 하는 것은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러하여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레극기 34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 라고 얘기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한 후에 다른 여자나 남자가 도전해오면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질투가 일어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몸이 아프거든 성하를 더 이루고 가난이 오거든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대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거든 내가 이겨서 영원히 살 집은 아니지 잠시 얼음 오는 거 곧 끝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죠.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도 있었고 모세가 가는 길에 강야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가난이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펴고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만나게 한 아내들 아내들 많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고 행복을 일구는 좋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o은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